취델미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북풍 쏘기 그만해 나 괴롭히지 마 여러분 사탕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사탕인지 처음으로 맞추시는 분께 키프 30일권을 드릴게요 다 틀렸어요 통 아몬드사탕 갑시다 산호건이가 왜 이렇게 고향같고 좋으냐 근데 캐릭터가 너무 심했다 그치 캐릭터 너무 느려 진짜 옷 때문에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 느낌일까 이거 벗어볼까 맞네 와 옷 진짜 뚱뚱하다 이거 엄청 방해되는 느낌이야 루시아 브이브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양손으로 만세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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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건 먹자고 보건 먹자고 눈사람 옷 입고 빅캔디에서 치킨 먹기 이런 미션 재밌겠다 모자 뚝배기 저거 쓰고 그치 나 나중에 진짜 심심할 때 해보자 세트 벗지 말고 빅캔디에서 먹으러 갔다 먹고 나면은 삼뚝이 되는데 빼롱 내꺼야 어디서 손을 대 이게 돌 위에 떨어져서 죽었네 똑같이 죽는거 아냐 빅캔디 안전자 앳탑이다 다랑이 먹기 전에 죽였군 앳탑이다 미라짱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얘도 들은거일까 일단 퓭 1 2 냠냠냠 아 진짜 다행이다 소리 끄는게 중간에 안나와서 가방에 있는 3가지 버리기 하나까지 두가지 세가지 그리고 저기서 먹어야지 진동제 있니? 다음 킬까지 단발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나왔다 다음 자기장까지 이러고 있어야겠네 괜찮아 다른 가방 먹으면 되거든 가방 다운그레이드됐다 가방 엄청 약해졌어 단발이 언제까지 다음 킬까지 다시 단발이었나? 무조건 멀리서 만나야겠네 솔플라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면막탄 다 버리기 하나도 없어 이미 하나도 없다 솔플라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가방 버리기 안그래도 지금 버릴게 없는데 가방을 아 어떡하지 이 집에서 가방 파밍을 해야겠어 가방있나요? 이 가방을 발견 칠탄을 줍고 무상을 먹고 단발인게 너무 무섭다 단발사일 것 같아 지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옆에서 에탑으로 써는게 제일 최선인데 차 깬건가 맞네 아싸 염사로 바꿀 수 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이번판 끝나고 하겠습니다 유아이 다음작 2장까지 끄기 아 유아이 꺼도 난 잘하지 지금 바꿔줄게 지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가방 버리기 시리다 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다음작 2장까지 1인치 반사쿠님 별풍선 50개 반사쿠님 별풍선 50개 하츠하나 버리기 하임중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초 기어가기 솔플라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진통제 버리기 지니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총만 버리기 엔답인데요 여기다 반져놓을까 지니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다음작 2장까지 이어 폰향 쪽 바꾸기 호옷 혜 Synod 극협이 네오투스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자방에 있는 3가지 버리기 하나 둘 조랑꾸 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다음 킬까지 위자벌기 잠시 점프 3번 나 치킨 먹는다 진짜 나 치킨 먹을 건다 양손으로 만세 3차 만세 50개냐며 여러분 룰렛 오늘 이유 없어집니다 재밌게 즐기세요 다시 나와 오늘 룰렛 풍년 1세 키키키 아 이거 어떡하냐 슈델미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국뽕 쏘기 헉 슈델미드님 별풍선 50개 슈델미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0초 소리 끄기 이제 앉아도 되지? 이제 앉아도 되지? 4 3 2 1 치킨 먹는다 진짜 5 3 2 수 5 4 5 5 6 5 5 5 5 5 5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냠냠 냠냠 오면서 50개를 쏴? 보보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에모션하기 아니 오자마자 그러냐 포아포아 다음작 2장까지 1인치 1인치 싫어 반사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가방에 있는 3가지 버리기 대호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북풍 쏘기 대호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냠 그만해! 나 괴롭히지 마! 19갈로 찍히면 어떡해 먹어? 란트! 졸라! 란트! 졸라! 보보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냠냠 응 싫어 냠냠 흥저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에모션하기 진짜 일제벽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50개냠냠 응 꿀잼 치킨 먹을거야 내 머리야 흥저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점프 3번 점프 3번 점프 3번 오보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냠냠 냠냠 지니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점프 3번 오보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보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보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다음작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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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꾸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고 쉽게 냠냠 그만 쏴 죽었어 그만 쏴 이게 뭐야 아아 jeeper 쟈클이 고압있네 이어폰 누구야 이어폰 방구다고 한거 누구야 맘솟아 흐 Пото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